으악! 으악! 왜 갑자기 도전이야! 아휴 힘들어 이제 좀 먹고요 잘 거야 계속 저렇게 선 자세로 깜빡깜빡 졸고 앉아서 쉴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엄마하고 같이 눕자 응? 이 집에서 계속 편하게 잤었고 오히려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닌지 걱정할 정도로 잤거든요 저희가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하기 하루 전에 저희 동생 집에 초코를 하루 맡기게 되었어요 동생 집에 하루 있을 때도 잠을 서서 졸았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잘 놀았어 자기 필요한데 이렇게 놀아달라고 장난쳐달라면 같이 놀고 근데 밤에 자려고 하니까 잠을 안 자더라고요 함께 놀고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얘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에요. 안 자는 거예요. 자기가. 자꾸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얘는 뭔가가 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. 어머니하고의 뭔가가 관계가 분명히 있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. 집을 좀 비우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분리 불안이 올까봐 무릎에도 제가 잘 못 올라오게 하고. 그러니까 자기가 잠들면 뭔가가 자기한테 큰일이 생길 수가 있다. 얘가 서 있을 때 어머니가 잠깐만 도와주는 것 늦게끔. 바닥에 눕는 것도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. 자기가 내려가서 먹을 거를 먹고 왔다. 네. 네. 그러면 아 잘 잤다. 수면에 질이 틀린 거예요. 너무 신기해요.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데. 오늘부터는 두 발 뻗고 잘겠네요. 오늘부터는 두 발 뻗고 잘겠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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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